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 모델 스타상 말레이시아의 데니스 인 싱가포르의 보니 류 중국의 공야오츠 공연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페리메이 그레이스 축하드립니다 시상에는 신메이 포렌테라 양옥강 대표님과 슈퍼모델 주정은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의 보니스 류 축하드립니다 중국의 공야오츠 공연쇼 축하드립니다 미얀마의 페리메이 그레이스 축하드립니다 미얀마의 페리메이 그레이스 축하드립니다 미얀마의 페리메이 그레이스 축하드립니다 미얀마의 페리메이 그레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last but not least, 사랑해요.